예스 알게 될 거야 시작도 하지 못한 나만의 길은 이대로 사라지게 둘 수는 없어 피에르 피에르 선생님 안드 코바스키입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선생님 이미 예상을 졌을지 모르겠지만 재판은 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선생님께서 재판에 나오지 않으셨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? 선생님 미안합니다 돌아가주세요 이게 선생님이 원하시는 거예요? 아직도 시간이 더 필요하신 거예요? 왜요? 도대체 뭘 위해서 그러고 계신 거예요? 시간이 없어요 두려운 게 뭔가요 내 모습 내 모습 보기 힘들겠죠 그래도 문 뒤에 숨는 것 의미가 없어요 선생님 선생님 지금은 해줄 말이 없어요 제발 돌아가세요 시청자 들어와 5월 전 이런라 6월 6월 4월 3월 3월 4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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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월 5월 5월 4월 5월 무얼 위해 단라 이 무덤째 열리려나 이 예상 당신의 모습 문 앞에서 나의 모습 무얼 위해 열고 무얼 위해 단라 이 무덤 언제 열 수 있나 무얼 위해서 당신의 모습 문 앞에서 나의 모습 무얼 위해 지금은 열이 해볼 수 없어 나에게 해야 할 일이 남아있어 지키고 싶은 것이 있어 가보고 싶은 길이 있어 지키고 싶은 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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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